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해리입니다 이번 시간 펄시 잭슨과 번개 도둑 챕터 11 페이지에는 174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 barely noticed Grover's nervous wimpers or the way the statue's eyes seem to follow me or the fact that NTM had locked the door behind us 자 나는 barely 하면 뭐 겨우 뭐 가까스로 그런 말이죠 겨우 자 그러니까 거의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notice 눈치채지 못했어요 Grover가 nervous 긴장스럽게 wimper 하면은 뭐 훌쩍대는 거 낑낑대는 거 옆에서 가지 말자고 했죠 자꾸 Grover는 그러니까 옆에서 가면 안되는데 뭐 이런식으로 자꾸 찡찡 냈겠죠 그리고 방식 그 스태츄 자 스태츄 하면 이제 그 조각상들의 눈이 seem to follow me 나를 따라오는 것 같은 그런 방식들을 갖다 눈치 보챘단 말이에요 다 이렇게 병렬구조죠 또는 the fact 어떤 사실 NTM이 문을 잠갔다라는 거 우리 뒤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걸어가고 있고 NTM이 뒤에 따라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뒤에서 딱 문을 잠근 거죠 못 도망가게 뭔가 느낌이 수상하죠 자 all i cared about was finding the dining area 모든 것 내가 신경쓰는 모든 것은 뭐였어요 finding 그 dining area 밥 먹는 곳을 찾는 것이었어요 and sure enough there it was at the back of the warehouse a fast food counter with the grill a soda fountain a pretzel heater and nacho cheese dispenser 자 그리고 sure enough 하면은 뭐 아니나 다를까 충분히 확실하게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there it was at the back 있었어요 뭐가 어디에 warehouse 뒷부분에 있었죠 뭐와 함께 fast food fast food 이제 counter 우리가 그런 선반들 그렇게 쭉 연결되는 선반들 있죠 선반들과 뭐와 함께 뭐가 있는 grill grill 하면 이제 불로 굽는 곳 그리고 soda fountain soda 하면은 뭐 콜라 사이다 이런 음식을 이런 음료를 소다라 그러죠 그런 우리가 그 어디죠 fast food restaurant 가면은 이런게 있죠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직접 그 자기가 자기가 이렇게 음료를 빼먹지는 않는데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자기가 직접 컵을 하나 주면은 거기서 빼먹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것을 말하죠 그리고 pretzel heater 자 pretzel 아시죠 특히 비행 특히 외국 비행기 미국행 비행기를 가면은 이런 과자를 주죠 약간 하트 모양이 아닌데 정확하게 뭐 이렇게 좀 짭짤한 그런 과자 근데 이게 좀 두껍게 있어요 두껍게 요리를 두꺼운 그 pretzel은 좀 더 맛이 좀 빵 같은 그런 느낌이죠 어 뭐 개인적으로 저는 막 매우 좋아하는 그런 음식입니다 그걸 갖다 이제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어 히터 그리고 나초 치즈 디스펜서 나초 치즈에요 나초 찍어 먹는 어 그런 우리가 디스펜서 하면은 뭐죠 뭐 나눠주다 뭐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판기를 보통 우리가 디스펜서를 많이 하죠 그럼 이렇게 눌러서 뭐 빼먹는 곳도 있고 이렇게 어 이렇게 자판기처럼 나초 치즈가 나오는 곳 그것을 말하죠 자 이런게 다 있었단 말이에요 everything you could want plus a few steel picnic tables out front 자 모든 것 네가 원하는 것 게다가 plus a few 몇 개 철제로 된 picnic table 자 picnic table도 있었어요 앞에 please sit down ntm said 이렇게 말했어요 앉으라고 awesome i said 야 짱이다 뭐 멋지다 그런 말이죠 자 그러니까 음 a grover said reluctantly we don't have any money ma'am 자 음 이제 그로버는 아직도 걱정되죠 reluctantly 하면 뭐에요 reluctantly 마지 못해 라는 뜻이죠 마지 못해서 이렇게 말을 했죠 우리는 돈이 없는데요 어 ma'am 자 그러니까 before i could jab him in the ribs ntm said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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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ildren no money this is a special case yes it is my treat for such a nice offense 자 그러니까 내가 잽하면 툭 치는 거죠 그걸 어디에 옆에 갈비뼈를 옆으로 팔꿈치로 쳤겠죠 야야 왜 그런 말을 해 어 우리 안그래도 돈도 없고 지금 안그래도 배고픈데 상황이 좀 그러니까 그 말을 갖다가 내가 하기도 전에 굉장히 빠르게 어 어 아니야 아니야 얘들아 얘들아 괜찮아 괜찮아 어 no money 돈은 괜찮아 돈은 됐어 뭐 이런 말이죠 특별한 케이스 특별한 경우잖아 어 그렇지 않아 어 이건 나의 treat 내가 대접하는 거다 대접이란 뜻이죠 자 자 이렇게 쓰죠 my treat이야 내가 대접하는 거야 이렇게 착한 orphan 고아들을 위한 thank you ma'am and i better said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죠 자 애나베트는 ntm 스티펜 as if anaveth had done something wrong but then the old woman relaxed just as quickly so i figure it must be my imagination 자 ntm은 스티펜 어 순간 스티프 하면 딱딱한 경직한 그런 말이죠 경직 어 경직해 졌다고 말이죠 몸이 이렇게 순간 굳었어요 뭔가 as if 마치 애나베트가 뭔가를 한 것처럼 잘못한 것처럼 그러나 the old woman 이 자 이 여자는 다시 이렇게 긴장을 풀었죠 이제 빠르게 as quickly so i figure figure는 여기서 나는 생각했어요 it must have pee pee 뭐 뭐였으면 틀림없다 나의 상상이었다라고 내가 잘못 봤나 보지 뭐 이런 식으로 순간 어 애나베트가 고맙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옆에서 몸이 딱 경직되면서 화가 난 것처럼 이렇게 딱 굳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 아닌가 이제 다시 그냥 별일 없는 것처럼 진행하니까 quite all right anaveth she said you have such a beautiful gray eye child only later did i wonder how she knew anaveth's name even though we had never introduced ourselves quite all right 괜찮단다 anaveth야 이렇게 자 you have such a beautiful 아름다운 회색 눈을 가졌구나 아이야 자 한참 뒤에서야 이런 표현이죠 only later did i 자 여기는 이렇게 도치가 돼서 wonder 과거형인데 이게 앞에 did을 과거형으로 써줬죠 나는 이제 나중에서야 나는 궁금했어요 어떻게 그녀가 anaveth 이름을 알았지 이분도 비록 우리는 한 번도 우리 자신을 소개한 적도 없는데 이상하죠 our hostess disappeared behind the snack counter and started cooking 자 우리 호스티스 자 호스트죠 근데 이제 여성이다보니까 여성이다보니까 호스티스라 있죠 자 사라졌어요 우리 snack counter 뒤로 이렇게 쓱 그리고 요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 뒤에서 갑자기 이제 요리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Before we knew it she brought us a plastic tray hipped with the double cheeseburgers vanilla shakes and xx large servings of french fries 자 우리가 알기도 했잖아요 눈 깜짝할 사이 아주 빠르게 그녀는 가지고 왔어요 우리한테 플라스틱으로 된 쟁반을 hipped 힙하면은 더미죠 쌓여있는 뭘로 더블 치즈 버거로 쌓여있고 우리가 바닐라 쉐이크도 그리고 xx 그 고대한 x-large 도 아니고 더블 x-large죠 서빙하면 이제 1인분 그런 우리가 제공하는 그 양을 말하죠 이런 양들에 프렌치 프라이 삼위로 감자튀김 굉장히 많이 가져다 줬다 그 말이에요 I was halfway through my burger before I remember to breathe 나는 halfway 절반이었다 Through my burger 나의 햄버거의 절반을 이미 먹었단 말이죠 Before 뭐 하기 전에 내가 숨을 서야 된다는 걸 기억하기 전에 이미 절 그러니까 너무 배고파서 정신없이 먹어가지고 아 반이나 먹고 나서야 이제 아이고 맞아 나 숨 좀 쉬어야지 이런 느낌이죠 자 그런데 이 여자가 좀 이상하죠 뭔가 뭔가 어 비밀이 굉장한 비밀이 있는 것 같아요 이미 아이들의 이름도 다 알고 있고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들의 영웅부 하신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하고 구독하기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